자 여러분 유릴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선거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보게 되면 다른 교육감선거에서도 상당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이른바 우파진영의 후보들이 상당히 난립한 상태의 치료점에서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 교육감은 한 20%를 조작을 했을 겁니다 공병호 tbs님이 제야 고수의 도움으로 방송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유릴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그야말로 조작투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아마 전국에서 진행됐던 대부분의 교육감선거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데를 지금 점검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할 수 없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소위 전산조작 방식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수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도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의 선거에서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사한 방식의 그런 전산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전수조사하기는 지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야 고수님이 저한테 제공한 것은 세 군데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세 군데 사례를 보게 되면 2022년도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사전투표 조작과 전산조작과 부정선거가 행해졌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종로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는 이런 데이터를 아주 잘 발표합니다 후보자별 득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인수, 투표수 그리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일화가 안 되고 좌파진역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우파진역에서는 박선영, 조전역, 조영달 이 세 명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소투표 이게 모두 다 사전투표죠 관외사전투표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동별로 투표소별로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이렇게 해서 관내 사전투표는 동별로 다 분리돼서 나오고 관외사전투표는 다 뭉쳐 가지고 그냥 종로구에서 단 하나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2022년도 서울교육감 선거는 종로구 사례를 보게 되면 총 50%를 조작을 했습니다 50%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조희연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는데 조희연 후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조전역 후보의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 가운데 50%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후보와 함께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발표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조희연이 13,534표 그리고 조전역이 4,868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했습니다 그럼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조전역이 받은 것으로 발표된 4,868표의 50%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한테 밀어주는 겁니다 조희연한테 그러니까 조희연한테는 2,434표가 더해지고 조전역 함께는 2,434표가 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총 득표수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을 제약호수는 상수값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작값이라 하지 않고 상수값이다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박선영이나 이런 사람과 함께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에 조작된 값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조희연 후보가 받은 발표 득표수에서 2,434표를 빼주면 진짜 예상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희연 후보는 36%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중앙선거할리위원회는 43%를 득표한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조전역 후보는 원래는 23%를 득표했는데 중앙선거할리위원회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16%를 받은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번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조전역 후보는 각 동별로 각각의 사전투표 득표에서의 50%를 빼앗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청문효자동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가 있으면 조전역이 256표를 받은 겁니다 그 256표의 50%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 그냥 조희연 후보한테 넘겨주기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50% 관내 사전투표 1,228표 가운데 1,226표 1,226표 가운데 50%를 조희연 후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떨어뜨려야 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50%를 반드시 올려야 되는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왜 무서운 거 한 거 아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발각이 돼 가지고 관련자들에 처벌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고 특정 후보를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조희연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고 조전역을 낙선시켜야 되면 조전역이 함께해서 50%를 뺏어 가지고 조희연 함께 더해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눈치를 벗어난 사람은 이제 정치를 대한민국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 나라가 아니고 선관위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최종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 관련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 발표는 이거는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를 다 합친 겁니다 조희연이 종로구에서 2만 7천표를 얻었고 조전역이 1만 4천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치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0%를 빼앗아간 것을 다 원위치시켜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차이가 크죠? 1번하고 4번 비교해 보시면 표를 대줬으니까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조희연이 2만 5천표, 조전역이 1만 6천표로 종로구에서 조희연이 승리했고 진짜로 구해 보니까 8,470표 차이로 조전역이 패배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원의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조작이 된 것을 우리가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조희연이 35%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43%입니다 이거는 그냥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8%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전역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24%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6%입니다 무려 8%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게 사전투표 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동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단 한 곳도 뭡니까? 국민의 힘이 사전투표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다 백발백중으로 백전백성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동별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전역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동별로 여러분 뭡니까? 50% 다 가져다가 뭡니까? 조희연이한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행해졌고 같은 방식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출마했던 인천 연수 인천 어디죠? 계양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던 성남시 분당갑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딱 짜놓으면 뭡니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조전역 후보는 종로구에서 사전투표에서만 2만 7천 8백 95표를 얻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뭡니까? 조희연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대단하죠? 어제는 경기지사로 나왔던 강용수 후보 같은 경우는 70%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표 가운데 70%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그냥 숫자입니다 정직하게 숫자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1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사전투표수가 당일투표수는 그냥 약간 손을 박혔지만 그냥 정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3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선관이 발표된 사전투표수가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50% 빼앗긴 것을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4번을 구한 거 아닙니까? 4번, 5번을 다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사전 득표율이 36%죠? 조희연 후보 당일 득표율이 35%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전혁 후보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이 23%죠? 당일 득표율이 24%죠? 거의 비슷하죠? 오차범위 0.1%입니다 거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하고 진짜가 어떻게 타연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1번하고 2번의 득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가짜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나 그만큼 4번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정확하다는 겁니까? 상수값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종로구에서는 조전혁 후보만 개량을 해가지고 타겟을 삼아가지고 조전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득표수의 50%를 빼앗아가지고 조전혁 후보에게 주버린 겁니다 그럼 조전혁 후보가 받은 사전 득표수 기준에 해가지고 100%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100% 조전혁 후보가 100표를 갖고 있는데 50표를 빼앗아가지고 여러분들 조전혁 후보한테 밀어주게 되면 조전혁 후보는 여러분들 50%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전혁 후보는 50% 빼앗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100% 뭐 기준으로? 조전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기준으로 100%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조금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수치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수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우회는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후보자별로 예를 들면 조희은 후보는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27,509표 사전투표 득표율이 27,505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전혁 후보가 자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를 빼앗긴 것을 원위치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초록색의 표를 진짜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 바로 당일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 비율이 79%밖에 안 됩니다 진짜는 그런데 뭐죠 선관위 발표자는 97%지 않습니까 그만큼 뻥튀기가 됐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를 당일 투표 득표수로 나누면 79%인데 조전혁 후보는 선관위 발표 자료에 의하면 52%밖에 안 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당일을 1로 볼 때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현은 0.97 조전혁은 0.52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당일이 2일 때 사전투표 득표수는 0.79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조전혁은 0.52가 아니고 0.79라는 겁니다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발표한 자료가 사전투표가 심하게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당일 득표수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조전혁은 엄청나게 뭡니까 깔아 뭉개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깔아 뭉갠 겁니다 이런 표를 통해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전산조작으로 심하게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조작이 됐는지를 전수조사가 아니고 세 군데만 딱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 선거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다른 조작률로 아마 적용돼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감 선거에서뿐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또 광역단체장 선거라든지 광역시의회의원 선출 선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엄청납니다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조작감만 이러면 상수감만 다르게 하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상수감만 다르게 하면 종로구 사례에 이어가지고 종로구에서는 여러분들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의 50% 빼앗아 조회의원 후보와 함께 넘겨줬습니다 그럼 서초구는 얼마를 빼앗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서초구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자료가 상시하게 제공이 됩니다 후보별 득표율이 있고 동별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후보별로 얻은 표수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서초구에서는 좀 많이 빼앗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적네요 25%입니다 조전혁 후보한테 25%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전혁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 하면 사전투표에서 19,392표를 얻었습니다 19,392표에 여러분들 28% 이게 25%를 빼앗았네요 25%가 4,848표입니다 4,848표를 빼앗아 가지고 조희연 후보와 함께 준 겁니다 조지연 후보와 함께 그럼 결국 격차라는 것은 25% 25%니까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희연 후보가 32%를 득표했다 그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25%밖에 득표를 못한 겁니다 조전혁 후보는 28%를 득표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35%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우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여유가 있는 계층이 많이 사는 구 가운데 하나가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 좌파 교육감이 사전투표에서 보수 교육감 후보를 패배시킨 겁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조작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좀 체겨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서울시 교육감 사전투표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가 보수 교육감 후보를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32%대 28%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보니까 조전혁이 35% 조희연이 25%라는 겁니다 서초구 사례를 보게 되면 조전혁 후보가 서초구에서 각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에서에서 50%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럼 가만히 계십시오 이게 25%가 아니고 가만히 계십시오 50% 가만히 계십시오 종로구 사례 한번 보시죠 50% 이게 서초구에서 한번 보시죠 조금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시죠 뒤에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대권은 여러분 생략하고 25% 25%고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중앙승관련의 발표자료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게 서초구에서 패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패배를 안 거네요 여러분 이 자료는 제가 한번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조금만 여러분 계시면 이 자료는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보시죠 아 이게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실수가 생겼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조금 이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한번 이제 여러분들 표를 옮기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 조금 계시죠 조금 여러분들 더 키우시면 자 여러분 임시로 이제 가겠습니다 조전희 후보는 25% 25%를 자기가 받았던 표에서 25%를 빼앗겨 가지고 조희연 후보와 함께 넘겨줍니다 넘겨주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했던 게 맞고 있죠 그 다음 표가 제가 잘못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서초구 사례입니다 서초구 사례인데 서초구 사례입니다 서초구 사례인데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자들과 1번 2번 3번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희연 후보가 사전당위를 합쳐가지고 5만 천 표 조전희 후보가 6만 9천 표로 승리했다 1만 7천 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위 사전투표의 조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 조전희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5%를 빼앗긴 것을 다 원상복귀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겁니다 4번이 그리고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합쳐가지고 진짜투표수를 구해보니까 조전혁은 7만 4천 6백 7십 4표 어마어마하네요 조희연은 4만 6천 7백 109표 여러분 그러면 얼추 얼마 정도가 됩니까? 7만이면 2만 8천 표 정도 차이로 나오네요 2만 7천 955표로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입니다 1번, 2번, 3번이 1번, 2번, 3번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후보가 당일투표율이 24%입니다 사전투표율이 32%입니다 조작인 거죠 서초 국민들이 당일투표율이 당일투표율이 현재하게 다른 그런 지지도를 보인 겁니다 조전혁 후보는 당일투표율이 41%인데 사전투표율이 28%라고 해놨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네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서초 국민들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일투표에서는 조전혁 후보가 41%를 주고 사전투표에서 28%를 준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국민들을 커야말로 그냥 과제 붕어 정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발표합니까 조희연 후보는 여러분들 당일투표율이 24%인데 사전투표율이 32% 나온 겁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네요 정말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은 안 됐네요 그 다음 여러분 자료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상단에 있는 거가 조희연 후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수가 1일 때 사전투표수가 0.73입니다 조전혁 후보는 당일투표가 1일 때 사전투표수가 0.38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당일투표율이 1이면 사전투표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현저하게 작아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을 수정한 다음에 사전대 당일 비율을 보게 되면 조희연 후보는 0.57이 이게 진짜인 거죠 당일투표수가 1일 때 사전투표수가 0.57인데 뻥튀기로 해가지고 0.73만큼 사전투표수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조전혁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당일투표수 1일 때 사전투표수 0.48인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0.38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손을 안 댄 후보들은 다 동일합니다 진짜하고 가짜 진짜하고 가짜 진짜하고 가짜가 다 일치합니다 손을 댄 조희연과 조전혁만 여러분들 숫자가 현저하게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특정 후보를 쿡 집어가지고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 쓰던 득표수 가운데 25% 50%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꼭 붙여야 될 후보와 함께 표를 몰아주는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섭습니까 여러분 이 도표 이해되시죠 위에는 가짜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진짜하고 가짜는 여러분 차이가 뭐냐 손을 안 댄 데는 사전대 당일 비율이 일치됩니다 손을 댄 데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초록색이 손을 댄 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입니다 손을 대고 나니까 당일 투표 득표수가 100일 때 조희연은 사전득표수가 73이 된 겁니다 조전혁은 여러분 당일 득표수가 100일 때 사전득표수 38이 된 겁니다 이게 뻥튀기가 됐다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놓고 보니까 진짜는 조전혁은 당일 투표 득표수가 100일 때 사전득표수가 57밖에 안 되는데 73만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조전혁은 당일 투표 득표수가 100일 때 48만큼 되는데 48표가 되는데 그것을 38표로 줄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그냥 훔친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세 군데 서초구 종로구 서초구 성북구 가운데 지금 서초구를 보는데 이 서초구 사례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종로구 사례가 왜 중요하냐 성북구 사례가 왜 중요하냐 이게 전국에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에 그대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돌렸을 거라고요 다만 상수감만 달라졌을 겁니다 조전혁 함께는 25%를 빼앗았는데 또 다른 사람 함께는 50%를 빼앗았다고 상수감만 여러분들 입력이 다르지 꼭 같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돌렸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멋진 사례네요 제야 고수님이 만든 자료가 이런 멋지네요 손을 안 댄 후보 박선영도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 댄 후보는 진짜나 가짜나 간에 당일 투표지 당일 투표에 있었던 득표수 100장에 대해서 비중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보선 후보는 진짜 여러분들 조작 전에 당일 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79장이 있었는데 조작 이후에도 100장에 사전투표지 득표지 79장이 있는 거죠 왜? 조작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조희연은 뭡니까 진짜는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었을 때 사전투표에서 57표를 얻었는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는 뭡니까 73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조 전혁은 진짜 이런 사전투표지가 100장 당일 투표지 100장에 대해서 48장 정도를 받았는데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는 38장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마이너스 27값이 떠오르죠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수치가 익려 투표지 수가 남습니다 무효표 4표하고 합쳐가지고 27표가 되네요 27표를 전산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7레가 0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있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